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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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다. 내일 아침 서경으로 떠난다. 너희들은 은밀히 따르도록 해라. 서경에 도착하게 되면 속히 안전한 곳을 찾아 다들 응거해 있도록 해라. 서경에서 무슨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하도록 해라. 되돌릴 수도 되돌려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젠 전하와 저의 길은 다릅니다. 절 보좌하셨습니까? 내 내일 아침 서경으로 떠난다. 알고 있습니다. 왕집정에 부단주와 관련된 청해마을을 엮어서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야. 내 개경에 읊는 동안 부단주의 신변을 잘 좀 지켜라오. 부단주 부단주 제가 알아서 지킵니다. 그래 그래야지 세원아 때가 왔다. 내일 밤 내일 밤 청해 상단 부단주를 죽일가라. 그 계집이 죽고 계획대로 서경에서 군대가 들어오면 네 황주관은 건드리지 않으면 이번엔 결코 쓸 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라 세원아